엄마 힘들지? 금방 됐어. 이불 빨리 깔게. 리선아. 어? 엄마. 엄마 다 했죠? 엄마는 미애까지 씻어보냈어. 엄마 할 일은 다 했죠? 어. 엄마 아주 잘했어. 오늘 우리 엄마 아주 훌륭했어. 정말 대단해, 우리 엄마. 그래, 그래 못했어. 우리 이불 좀 가라, 엄마 좀 쉬게. 응. 그리고, 그리고 미래의 애 나을 때. 물론 지 엄마가 오겠지 마서도 너도 꼭 옆에 있어야 해. 알았지? 갑자기 미래의 애기는 왜 꺼내고 그래. 아무튼 미래의 애 나을 때. 너도, 너도 꼭 옆에 있어야 해. 왜 대답 안 하냐. 알았어. 야, 감미애 너 뭐야? 야, 감미애 너 이거 왜 왔어? 너 뭐냐? 너 제본을 어떻게 하고 왔어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나 빼놓고 셋씩 잘 줄 알고 내가 같이 자려고 왔지. 엄마. 엄마. 아이고, 진짜 이게 뭔 일이여? 아, 저날 밤에 신랑 안 자고 안 자고 이게 엄마하고 같이 자겠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여? 아이고, 너 빨리 안 가냐, 너. 아, 싫어. 나 오늘 엄마하고 될 거야. 어젯밤에 엄마랑 같이 잤잖아요. 그래도 엄마. 아이고, 아이고, 이게 뭔 일이야 이거. 아이고, 내가 김석아한테서 미안해서 이거 어떡해요. 아유, 아예 쳐날방도 못 지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. 아유, 쳐날방도 못 지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. 아유, 쳐날방은 그래를 어떡하면 좋아니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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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비켜. 아유, 비켜. 나 엄마랑 갈래. 내가 엄마 옆에서 잘 거야. 아니, 언니가 엄마 옆에서 잘 거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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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 애 가진 언니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언니 옆에 오지도 말고 너 저 죽고 죽어. 아유. 그러면은. 큰언니가 비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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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뱃살이 어디있어. 야, 나 뱃살 없어. 아니요. 정말, 엄마. 저 다시 단벽살이 어디있어. 야, 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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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중에 강미선이 뱃살 제일 많아. 왜냐면은. 다변이 자꾸 회복이 안 돼가지고. 이게 미쳤나. 야, 이리 와봐. 뱃살 하면 강미해지. 엄마 이거 봐. 엄마 건네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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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. 엄빈아. 야. 야. 신입부가 이렇게 부담여어 신입부가 이렇게 부담여어 안전히 부담여어 안전히 부담여어